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모임인 아드폰테스가 청북교회에서 봄모임을 진행했습니다.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목사로서 돌아가야 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라며 믿음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목회자의 말하기, 글쓰기, 설교하기를 주제로 열린 모임의 특강 강사로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, 김재원 아나운서,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교수가 참여했습니다.